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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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보합니다.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네요. 배달 오토바이가 어디에서 내려오더니 당당하게 역주행해서 지나갑니다. 뭘까요? 가로 아래 뭘까요? 보도, 보도 정답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오토바이가, 오토바이가 어떻게 내려온지 보시죠.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. 저 오른쪽에 보도에, 인도에. 오토바이가 슬그머니 내려오더니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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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아유, 참나. 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였을까요?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쓰일 때, 긴급출동할 때 중앙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 오토바이는 글쎄요, 긴급해 보이나요? 내려오는 오토바이. 예, 배달통이 있나요? 없나요? 배달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